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결국 멸공 역풍을 맞은 윤석열 후보와 정용진 부회장이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충격받고 분노한 대다수 시민들은 숨어있던 늙은 일배들의 정체를 알 수 있어서 고마웠다. 왜 벌써 일배놀이에 실증이 났냐. 조금 더 해서 그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 정용진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군문제 얘기까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불씨를 다시 키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륜스피커 진중권씨죠. 저렇게 언론에서 계속 퍼다 나르고 포털에 걸리니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것은 그냥 내 눈만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의 민낯을 계속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양쪽에서 정색을 하고 뭔 육각들이냐 이런 막말을 쏟아붓질 않나.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글 시작부터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더니 발광, 육각들, 뭐 병이다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멸공 수호에 나선 친륜스피커 진중권씨를 비판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며 윤석열 정용진의 멸공 캠페인을 쉴드치고 나섰는데 본인 딴에는 친륜스피커의 성능을 선보이고 싶겠지만 팩트는 발 빼고 싶을 텐데 다시 불씨를 키우는 셈이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농담 타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중권씨는 농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사람을 대놓고 조롱하다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후에도 제대로 된 참에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중권입니다. 이걸 두고 내가 욕먹어도 싸 정도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던데 이런 인간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표현의 자유고 그냥 농담 한마디 정도니까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까? 그래놓고 이재명 공격하겠답시고 로봇과 감정이입 같은 칼럼이나 쓰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인 거죠. 그리고 멸공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된다 해놓고 정작 본인은 막말에 막 투척하고 있죠. 그건 바람직한 겁니까? 나베라는 댓글로 네티즌 무더기 고소해놓고 일배 옹호한답시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던 나경원씨나 앞서 보셨던 만행을 저질러놓고 윤석열 옹호한답시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진중권씨나 끼리끼리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래놓고 아직까지도 친윤 스피커는 인정도 못한 채 진보라는 타이틀은 끝까지 부여잡으려 애쓰고 있죠. 혼자 발작버튼 눌려서 개나 소나 타령하다 제대로 망신당해놓고 여기저기 수준 타령하는 거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막장으로 치닫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멸공 타령하더니 망언 제대로 떴고요. 벌써부터 빠르게 논란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 막말이 떴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제정신이 아니다. 다 죽자는 얘기냐. 심지어 군대를 가야 될 젊은 청년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윤석열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저렇게 말 편하게 쏟아내고 있죠. 책임을 후세대로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외로도 김건희 씨가 재직기간을 허위로 안 썼으면 폴리텍 겸인교환에 탈락했을 거다. 그래서 명백한 사기 취업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열일하고 있죠. 애초에 허위 스펙이 계속해서 이어진 점을 따끔하게 비판한 겁니다. 더 나아가 김건희 방지법 발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조차 안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로 김건희 재발 방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 발표 소식을 예고드리지 않았습니까? 테드 형식으로 이렇게 비전 발표를 했는데 정말 트렌디하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중계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제의 목표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드파워 국가,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 국가, 노마드 국가, 인류사회 공헌 국가. 윤석열 후보가 구태나는 꼰대스러운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준비된 경제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